지금 양측이 하나 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친문 인사들은 민주당을 탈당해 문재인 정부 저격에 앞장섰던 전 의원의 복당을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현주 의원의 복당을 요청을 한 것. 이것은 우선은 갸우뚱하잖아요. 왜 하지? 어떤 의미가 있지? 갸우뚱하게 되는 거를 대표가 직접 했다. 그것도 총선 국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당에도 실익이 없고 중도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반발에서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과 많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본인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치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싸우는가 이런 책인데 차라리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걸 이제 좀 되돌아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기 평소에 어떤 소신, 비전, 꿈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만 비판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이게 포퓰리즘이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다시 갑니까? 당정독이 한 대여섯 번 이상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해서 보수까지 왔다가 다시 민주당 가지 않습니까? 이런 철세 중에 여왕 철세, 여왕 철세. 이런 분이 정치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소신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그러면 이재명의 기본 소득이나 이걸 지지하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지. 뭔가 국민 앞에 소명을 하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뺐지만이 탐나서 들어간다.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재명 대표도 반성해야 된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격만 하면 무조건 정책의 소신이 없어도 무조건 영입하는 이재명 대표도 반성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보신판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면 변위자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다 영입해야 됩니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게 영입의 기준입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정치라는 것에 똑같은 비전, 같이 꾸멀리게 공유하는 이게 정당 아닙니까?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닥치고 반윤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은 물론 정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시작해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에 바른미래당 여기를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속 정당을 옮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공천이 너무 횡행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현주 전 의원을 만약 영입을 한다면 반윤이라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총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의 어떤 공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현주 전 의원은 친명과 친문 간 어떤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는 민주당의 공천 성공 여부를 가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현주 전 의원도 그런 비판 지점들을 의식해서 고심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